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개우기를 많이 먹었어요. 개우기를 먹을 때는 개가 남자 점력에 좋다고 하는 소문이, 헛소문이 났기 때문에 개우기를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는 애완용이 있고 식용이 있어요. 그런데 식용도 지금은 개우기를 잘 안 먹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개는 사람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개우기를 많이 먹는 나라도 있어요. 또 어느 수술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고단백을 먹어야 될 그런 병을 앓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것보다 동물을 잡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개우기를 먹는 나라도 있어요. 불편한 책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에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엄마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또 삶아서 먹기도 했어요. 정말로 힘든 나라에는 그런 짐승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의식이 있고 좀 살살한 나라들은 개우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저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개우기를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저렇게 집어넣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저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오늘 저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오늘 저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이해는 하신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서 일주일이 넘으면 교회를 다시 올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웬만하면 토요일날 되면 왔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을 토요일날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고 구약을 많이 믿고요. 비닐 없는 생손도 먹지 않고 돼지국도 먹지 않고 돼지국도 먹지 않고 돼지국도 먹지 않고 돼지국도 먹지 않고 7월의 아드 밴드티스트 이 사밭이 일요일이 바로 그 예수님이 동양의 법을 따라서 돼지국도 먹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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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놓은 것이고 만약에 멀리 여행 가서 주일이 지나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둘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요 아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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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토요일을 시작해서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일요일이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네요 교회 열심히 가야지 주일날 낮에 못 가면 저녁에라도 가야지 교회가 멀어서 못 가면 둘이서 일어나도 입을 때 또 다른 질문이 없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시고 가까우신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이 당하게 만드시냐 마귀에 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것이 뭐였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첫째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이 있는데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우리끼리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거는 별로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도 좋긴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또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